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과 관련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혐의죠.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려 34가지, 다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36년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트럼프는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기간 중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주고 회사 회계에는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추문과 관련해 돈을 주고 덮으려고 했던 비슷한 사례 두 건을 더 공개했습니다. 성인 잡지 모델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억 9천여만 원을, 혼외 자식서를 주장하던 자신의 건물 도어맨에게 4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청구서를 위조한 혐의 11건, 장부 위조와 입마금용 지불수표 발행 혐의 각각 12건과 11건 등 모두 34건을 기소했습니다.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형의 최고형이 4년임을 감안할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6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나 실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초범이고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을 법원이 참작할 거라는 겁니다. 증거 제출과 향후 재판 일정 협의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식 재판은 내년 초 열릴 걸로 보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내년 2월에 예정돼 있어 재판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